스케치업 카메라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도구를 알아보기 전에 인터페이스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도구문에 보시면 여러가지 도구가 많이 있는데 중복된 도구들이 많이 있어서 모든 도구를 다 쓰진 않아요 이 중에서 강의에 필요한 것은 레이어, 뷰, 스타일, 그리고 시작은 끄고 큰 도구 세트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도구는 내가 웹툰 배경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카메라 도구 위치는 여기 있고요 첫번째 확대 축소인 돋보기 도구, 단축키는 Z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위, 아래 드래그 하시면 부드럽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구도를 맞추실 때는 이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확대 축소 할 때 기준은 바로 화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할 때는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돋보기 도구 말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스크롤로 확대 축소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로 확대 축소 할 때 기준은 바로 커서의 위치입니다 커서가 위치한 곳에 스크롤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돋보기 도구의 가장 중요한 시야각이란 기능이 있는데 돋보기 도구일 경우에 오른쪽 측정창에 시야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시야각은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위, 아래 드래그 하시면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각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시야각을 45나 60 사이에서 하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출력을 할 때는 60에서 90 정도 시야각을 조절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구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야각 최대 수치는 120도입니다 회전은 이 궤도 도구로 할 수 있습니다 궤도 도구는 단축키가 5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축키 5를 눌러서 회전을 하는데 마우스 버튼을 활용해서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은 회전 도구가 활성화가 됩니다 내가 다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돋보기 도구를 사용 중이더라도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회전을 하고 떼면은 이전 도구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손도구 상하좌우 이동입니다 단축키는 H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상하좌우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우스 버튼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 가운데 버튼은 회전인데 가운데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Shift를 눌러주면은 눌러주는 동안 상하좌우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도구, 회전과 상하좌우 이동과 돋보기 도구 이 3개의 도구는 본능적으로 조작할 줄 아셔야 돼요 확대, 축소, 회전, 그리고 상하좌우 이동 돋보기는 정밀하게 확대, 축소할 때 써야 되니까 그때는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범위 확대, 축소 단축키는 Shift-Z 입니다 범위 확대, 축소는 스케치업의 모든 모델을 한 화면에 다 보여주도록 축소해 줍니다 내가 다른 모델이 옆에 있다고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Shift-Z를 눌러주면은 이 모델도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화면을 축소해 줍니다 범위 확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궁에 빠졌을 때 모델링 하다가 내 위치가 그때 Shift-Z를 눌러주면은 간단하게 나오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창 확대, 축소, 단축키는 Ctrl-Shift-W 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창을 만들어 주시면은 그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빠르게 확대하고 싶은 곳을 창 확대, 축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도구는 자주 쓰진 않으니까 단축키를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실 때 클릭해서 확대하시면 되고 축소하시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Ctrl-Z 누르면은 뒤로 가시게 되고 Ctrl-Y를 누르면은 앞으로 작업을 한 것을 앞뒤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이전은 카메라 시점을 뒤로 가는 겁니다 일정 수준이 가면은 카메라 시점이 반복되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위치 지점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되는데 클릭한 곳에 카메라를 배치하는 겁니다 카메라 위치 지정으로 내가 원하는 지점에 카메라를 배치하게 되면은 바로 둘러보기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둘러보기 도구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제자리에서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 도구가 아닌 제자리에서 둘러본다 카메라 위치를 지정하고 제자리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둘러본다 이때 둘러보기 도구에서 눈높이라고 있습니다 눈높이는 카메라 높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키가 180이다 라고 하면은 1800 입력하게 되면은 키가 180, 2000 이런 식으로 눈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는 구도 같은 경우에는 궤도나 확대 축소를 사용해서 맞추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구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시야각을 조절해서 구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책상, 책상에서 앞에서 앉아가지고 앞을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 카메라를 위치를 지정하고 앉았을 때 눈높이를 좀 맞춰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야각을 조절해서 일반적인 구도를 맞출 때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동 도구가 있는데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하면 앞으로 가고요 뒤로 하면 뒤로 가고 왼쪽, 오른쪽 다음과 같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무슨 물건이 있으면은 물건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unless 요 예 예 예 예 예 예